인천 미술대전의 수상작가들 그리고 또 한국의 대표작가들 세 분 해외 중국작가 두 분 이런 대표작가들 앞에 모시고 그 다음에 35분의 개인 부수작가전도 함께하고 일본 또 중국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작가들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그런 미술축전으로서 송도 국제도시에서 갖는 그런 행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. 이와 같이 좋은 시설을 갖춘 송도 컨벤션에서는 처음 있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또 인천 시민들이 오시면 서울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 충분하게 훌륭한 작품들 또 대표작가의 작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오셔서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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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19일 도심속 생태공원 승기천에서 제3회 승기천 환경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친구와 연인 온가족이 함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수 3,000명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착수 3,000명